다음 몽구 갈게요 몽구 다잉라이트 피해 오두막 맵은 되게 잘 떴어요 자 맵은 되게 잘 떴고 2단계가 우선이다 언덕도 떴고요 아우 여기 살짝 빛나지 않았네 룰링 사망 보험금 미리 선입금 해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바로 미행이다 업안 끼고 다있네요 자기가 끝까지 빨리고 있다는 사실은 끝까지 모르지 하지만 이거 공격 가야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냅두면은 불토로 발견하기 때문에 프린트 백팸 낚였고 이거 쭉 달렸네 초보자인가 본데 방금 내가 잘 못 봤으면은 죽었죠 자 이거 낚이죠 이거 낚이면 초보자 박살내고 들고 집착자를 죽이기 전에 집착자를 죽이기 전에 게이지를 이거 쌍공석을 쌓아야되요 잡고 채팅규칙 거기 채널피드 채널 쪽에 있잖아요 하나 밑으로 내리면은 돌리다가 얘 사라졌고 루인붓으로 간거 같아 저거 돌아가고 있다 집착자에요 다짜리는거보다 게이지를 먹어야지 너무 많이 한것도 같고 많이 한거 같은데 게이지를 먹어야지 치료한대 다짜리 99까지 해놨어 공속 3스택 자 여기서 4스택 3 2 1 4스택 4스택 빼야되 이거 잘래고 일로 가는척 일로 가는척 넘고 바로 내리네요 딱집 내려준건 땡큐지 시간이 이렇게 많은거 아니야 아 근데 루인 없으 루인 안 터져서 괜찮다 여기서 배로 쎄거같고 제발 안날끼죠 백스텔 어어어 한바퀴 욕심 이거는 사망 깔끔하게 사망 들어서 웃돌리게 방해야되는데 지금 팔찌쓰면 난폐다 팔찌없다 헐펑 요거를 헐펑 갈라 차주고 왜 안보이지? 이거 언덕에 있어가지고 다 볼 수 있거든 움직임들 여기 뒤에 있자 안 내렸으니까 한대 맞으면서 내리고 아 구했다 육스텍 찔러 죽이는 것도 고민해봐야되거든 집착자 육스텍에서 마무리 짓고 드면서 여기 숨어있죠 다 내고 방금 뭐한거지? 실수했나보다 7스텍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집착자 찔러 죽일때 왔어요 1은 1은 왜 갈고 잡지 6 3은 걸고 자 죽이고 이거 발로 차 놓고요 이번엔 플랭 커넥 상향 먹었어 이번에 저거 발로 차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아 못봤네 집착자 어딨지? 저기.. 당당한 친구는 봤는데 말고.. 어디까지 도망간거야? 팽민 백스탭으로 백스탭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좀 더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지 내가 어? 아직 모르나? 라고 생각할 때 이거 안 맞아 안 맞아도 질러는 봤다 팔스택 공속 팔스택 겁나 빠르죠? 들고 한 번 실수했고 걸고 이거는 울킬각 이건 울킬각입니다 저기 클로젯이 돌리던 걸 다시 가보면 돌렸네 어 근데 다른 친구인데? 이거는 아니구나 저 친구가 집착자 맞다 일단 쩔어 죽일게요 여기서 팔스택 고정 이렇게 되면은 공속 팔스택이 고정이 됩니다 공속 퍽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팔스택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됐스 자 이제 나머지만 요리하면 됩니다 저기 부상당하네 자일 없나보네 근데 이거 하나 다 돌렸고 이걸 내고 공속 퍽이 사라 한 번만 해주세 어 사라 저기 팽면도 잘 봐요 치료 다 한 공후통 드네 잡아놓고 방금 저기 팽면 아니었나? 잘못봤나요? 잘못봤겠지? 여기 팽면이 있을지가 없잖아 흠 안 만졌는데 여기 팽면이 잘 내가 정확히 봤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야 잘못봤을거야 여기서 위에서 봐요 맞는거 같은데 제가 한번 보고 여기 보자 타렸다 음 요러면은 요러면은 개구 싸움의 강자 컨셉으로 갑니다 개구 짝집이잖아요 99 채워놓은 다음에 개구에서 기다리자 그럼 되겠다 쌀 내고 쒸옿 쑤옿 갑니다 Hyah 됐으 저거 누가 돌리고 입... 입지 않네요 생물이 어디서 나오겠냐 어 어디갔냐? 못찾겠네 소리로 찾아 안 들리고 안 보여 어디까지 간거야? 살구님 저는 이만 자러 갑니다 다음에 또 보러 올게요 햄선이 들어가세요 저기있다 저 끝에 있다 저기까지 갔네 지금 나 미리 알아채고 지금 뒤에 숨었죠 왼쪽으로 도망가고요 이정도만 빨고 우리 우잘비 살구형은 사람한에도 귀여움이 넘쳐요 그러니 모두 사라를 시킵시다 알았어 알았어 아니 팽민이 발전기를 돌리는게 안 보여 이 뒤에 걸로 가자 안 돌렸어 발전기 지금 뭐하는거지? 발견만 하면 되거든 돌렸네 돌리긴 돌렸네 이거네 거의 안 돌렸어 이거면 거의 한 10초 15초밖에 안 돌린거거든 어디서 뭐하고 있었지 이거네 개이지만 먹자 팽민아 야 99만 99만 빨면은 아무것도 안할게 쩌끗이 한 명 그리고 하이 어떻게 하지 핵민을 어떻게 발견하랄까 발전기 까는 속도 브루탈 때문에 빨라지는거에요 이번엔 상향 먹었어요 아 어디서 오지? 걸리기만 하면 되는데 나한테 이거 안되겠다 이거 비장의 방법을 써야겠다 팽민이의 긴장을 푸는 방법 들어 그 다음에 일단 멀리 있는 데다가 걸라고 무리하다가 일부러 못 거는 연기하기 어 비비적 비비적 어 비비적 비비적 어 비비적 비비적 어 비비적 비비적 걸렸다 국방들도 한 번씩 하고 아 아 무시가 빠른데 으어어어 살려주는 걸로 아는 아나보네 아 팽민 어딨냐고 오오 폐물같은 죽기만 해봐 버리기만 해봐 저거 발전기 만졌는데? 아닌가? 만졌는데? 이거 여기 뒤 구석구석 살펴보자 이 자식 여기에 숨만 있는 것 같은데? 아이 살려줄게 아니라고 걸어 걸어 안되겠다 이거 걸어 끝이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찾아야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테빈아 아니야 뒤에서 가늠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어디야 너 어디야 생민이 자식 여기 한국인인지 봐야되요 한국인 아니지 한국인인데 아닌가? 모르겠어 핑은 한국인이었는데 저 아는 사람들 한국인이야 방송 보고있나 방송 보고있으면 안나올만 하거든 방송 보고있으면 안나올만 하거든 방송 보고있나 방송 보고있으면 안나올만 하거든 방송 보고있으면 이렇게 리스파닝 그립스입니다. 여기 있으면 까마귀 나갔겠지. 여기 있으면 까마귀 나갔겠지. 케미넷은 아니야. 케미넷 있을 이유도 없고. 케미넷이었으면은 장시간 모둠직인 걸로 잠수처리 돼가지고. 발전기 못 돌려요. 지금 발전기 3개 뭉쳐있어가지고. 잠수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깨있어요. 잠수는 아닌게. 눈치졌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디서 지금. 어디서 맨 끝에서. 보내줄 것 같아. 어디서 지금. 어디서 지금. 어디서 지금. 어디서. 어디서. 됐다 됐다. 이 길고끈 전쟁의 끝을. 냈어요. 오오 칩니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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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ほips. cii. 오오. 살구양알. 아니양치기. 체제이. ii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